준비됐어 제이? 예스캠 오늘은 제가 저희 재원매니저님과 함께 오랜만에 출연하시죠? 오랜만에 출연하는 소감 어떠신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정재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비슐랭 쓰리스타시프로 참여했구요 비니 소개하는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FW 겨울 추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비니를 많이 착용하실텐데 저희 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니 5개 브랜드의 7가지 모델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나 많은 비니들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 엄청 많죠? 이걸 하나씩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거고 피팅감은 저희 재원매니저님께서 오늘 또 이거 찍으신다고 또 비니를 쓰고 오셨어요 이걸 하나씩 쓰고 핏감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라미치의 써머비니 모델이구요 그라미치는 뭐 워낙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여서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써머비니 제품 같은 경우엔 작년에도 일단 발매가 됐던 모델인데 이번에 더 디벨롭돼서 이번 FW 제품으로 또 출시가 됐습니다 90년대 비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100% 플리스로 제작이 돼서 되게 가볍고 따뜻한 모델입니다 보셨을 때도 되게 눈 밑으로까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깊이죠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쓰시면 이런 쉐입입니다 깊이 같은 경우는 되게 깊게 잘라서 눈을 딱 덮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이제 해군에 있었을 때 요런 비니를 보고 보러 받았었거든요 여기 되게 따뜻하고 또 플리스다 보니까 땀을 흘려도 좀 찝찝한 느낌이 잘 안들어요 군대에서 비니가 나와? 트렌디한데 좀 따뜻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제격일 것 같고 요즘에 좀 이렇게 눈썹 가리는 깊이의 비니들이 좀 트렌디 하잖아요 딱 트렌디 한 비니인 것 같습니다 품도 좀 넓어가지고 사실 여성분들 머리가 기니까 지금 타이트한 비니 못 쓰잖아요 품이 좀 커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머리까지 다 넣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이제 이렇게 블랙 컬러랑 히터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안에도 보시면 전부 다 그냥 다 플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보온력은 진짜 뛰어난 모델입니다 캠핑 가시거나 이제 겨울에 스키장 많이 가시잖아요 스키장 갈 때 아주 제격인 모델로 추천 한번 드릴게요 금액은 69,000원 69,000원을 아주 저렴하게 잘 출시가 됐고 그라미치가 또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아예 글로벌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도 이제 적절하게 잘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델도 한번 봐드릴까요 두 번째 비니는 같은 브랜드 그라미치의 벌리 런닝맨 비니 모델이고요 컬러는 총 세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라미치의 마스코트죠 그 런닝맨 로고가 이제 비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그냥 보시면 그냥 패턴 같은데 이게 보시면 런닝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게 오렌지,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 뭐 취향에 따라서 컬러는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 모델의 특징이 아내를 뒤집어 보면 또 이쪽 안쪽이 플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 닿는 부분이 엄청 따뜻하게 고온성을 준 모델로 보실 수 있고요 한번 피팅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린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린 컬러 쓴 건가요? 네 저는 좀 그린이랑 맞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그린이랑 맞는 사람이야? 네 제가 웜톤이라 제가 머리에 오늘 뭘 발라서 써보진 못하는데 저도 제원매니저처럼 어울리나요? 그라미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제원매니저님이 이게 눈썹 밑까지 오게 썼지만 더 올려서 쓰셔도 되고 그건 개인 취향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되고 눈썹 보이는 게 잘 안 어울려서 이번 오프라인에서 여성분들한테 좀 잘 나가기도 했고 사실 람자가 쓰기에는 안에 플리스가 좀 덮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타이트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플리스가 이제 기를 덮어주면서 겨울에 사실 기가 되게 꽝꽝 얼잖아요 그럴 때 되게 따뜻하게 쓰기 좋은 비니 같습니다 비니는 또 쓰다 보면 또 두상에 맞게 늘어나잖아요 자기 두상에 맞게 길들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라미치에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가격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둘 다 69,000원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마이우츠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는 아마이우츠라는 브랜드의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 1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간 이 아마이우츠 브랜드의 팝업을 저희 샵에서 진행을 합니다 24FW랑 그 이전 제품들까지 한 번에 전 컬렉션을 보실 수 있고 또 이번 팝업에서만 주는 혜택들이 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방문해서 이 아마이우츠랑 브랜드 되게 색깔 강하고 되게 재밌는 브랜드거든요 저희 또 그런 아마이우츠 팝업 관련해서 그런 게시물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니의 이름은 AY 비니라는 모델이고요 아크릴 백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보시면 되게 부드러운 아크릴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울로 된 모델들은 좀 까끌거릴 수 있잖아요 아크릴로 된 모델들은 부드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때의 쉐입을 지금 저는 좀 느꼈거든요 깊고 여기도 되게 높게 올라오는 옛날 2000년대 초반 때 유행했던 감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에 이렇게 포인트로 전면에 아마이우츠 로고가 들어가 있는 메탈 라벨로 포인트를 준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한 번 써봐주세요 사실 이런 모델은 헌우 팀장님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사실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아마이우츠에 좀 빈티지하거나 일본의 시티 바이브를 담아낼 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내리시거나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옆으로 넘기시거나 남성분들도 머리 좀 보여주고 살짝 툭 올려놓은 느낌으로 하면 되게 이쁜데 옛날 허태지와이드 바이브 나오는 것 같아요 단발머리에서 이렇게 5대5 해서 빈이 딱 쓰고 내리고 그런 바이브로 하면 되게 이쁜데 그리고 이거 니트 짜임 자체를 일부러 조금 느슨하게 짰다고 해요 좀 여유있는 핏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짜서 좀 루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빈입니다 겨울에 엄청 추울 때는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고 귀도 돋고 귀여운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귀여워 귀여워 하와히히 또 아마이에 나와 있는 그 자켓이나 슬리브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마이는 또 이제 네이비 컬러랑 이렇게 블랙 컬러 두 가지 지금 출시가 됐고 저희 샵에서는 일단 블랙 컬러가 먼저 반응이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남성분들이 어두운 계통의 아우터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어두운 계열의 아우터 입으시고 이런 네이비 컬러로 포인트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비니 중에서 가장 저렴한 4만 2천원에 출시가 됐고 4만 2천원에 이 정도 이런 디테일한 감성과 퀄리티를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비니는 어떤 걸로 하죠 SOHC라는 브랜드고요 선웨어 아웃사이드 하이캠 컴퍼니라는 브랜드고 브랜드 이름에 맞게 좀 되게 아웃도어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뒤집었을 때는 이제 SOHC의 심볼로고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이렇게 카모팩턴으로 착용하셔도 되고 뒤집어서 블랙 컬러의 심볼로고 보이게 착용하셔도 되는 일석이조의 제품입니다 딱 봐도 느끼시겠지만 되게 여유있고 깊어요 요즘에 좀 비니 트렌드 자체가 깊고 여유있게 나오는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고 이 컬러는 이제 거의 들어오자마자 바로 풍절돼서 지금 재원매니저님이 들고 계신 컬러는 저희 오프라인에 먼저 입고가 됐다가 먼저 다 판매가 되고 이번에 다시 재입고 된 모델입니다 확실히 썼을 때 지금까지 썼던 모델들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 눈 내려오는 높이도 훨씬 더 많이 내려오고 이걸 구매하신 분들은 좀 비니라기보다는 되게 버킷햇 같은 느낌으로 구매하셨는데 그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일본분도 한번 써보셨는데 특유의 좀 그런 바이브로 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부른 좀 시티보이 바이브 같은 느낌으로 안에 검정색으로 리버서블로 해서 네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이게 블랙이 확실히 더 버킷한 느낌이 나는 네 이런 느낌으로 쓰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SOHC 제품들이 이번에 저희 입고된 게 장갑류랑 윈드브레이커랑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트렌디한 아웃도어 느낌의 제품들이 많아서 그냥 아웃도어에 좀 질린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SOHC 제품들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입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모델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스트리아 제품이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메리노 스윌비니 이렇게 세 컬러 살짝 라이트 옐로우 컬러 같은 컬러랑 에메랄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저희가 입고 됐을 때 이 오스트리아 이 비니 모델은 좀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혼용률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울이랑 폴리가 홈방되어 있는 울 100%가 아니라 폴리랑 섞여 있으면 더 장점인 게 보풀이 잘 안 생겨요 울 100%면 볼풀도 잘 생기고 관리하기가 힘든데 아크릴은 홈방되어 있어서 이제 보풀이러나 걱정도 없고 편하게 착용하시면 좋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매년 나오는 시그니처 모델이어서 작년에도 출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싸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훨씬 쫀쫀해서 되게 짧게 타이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디벨롭돼서 좀 더 여유있는 핏감으로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써봤을 때는 근데 여전히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깊이가 깊다보니까 오히려 외국분들한테 잘 팔린 게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길이 자체는 조금 기신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저가 지금 썼을 때도 타이트하긴 한데 제가 선호하는 핏이긴 한 느낌이거든요 눈썹도 딱 가리고 귀도 반쯤 덮고 제원매니저님은 이렇게 좀 타이트한 비닐을 좋아하시나요 네네 저는 엄청 타이트한 비닐을 좀 좋아하고 보통은 이제 니트 비닐을 선호 안 하긴 하는데 폴리 혼방되고 이런 아크테릭스나 이런 좀 얇은 비닐들 있잖아요 방금 제원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되게 아크테릭스 비니가 작년 재작년 엄청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되게 길대 다니다보면 클론처럼 많이 보이는데 그 외에 대체품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니 제품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모델 오스트리아 이 모델도 되게 시그니처 아이템이고 저는 이 오스트리아 이 모델을 되게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되게 외국인분들이 진짜 등반할 때 등반할 때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등반할 때도 쓸 정도로 기능성은 기능이 되게 좋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 새로 들어온 로아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FW부터 저희 샵에 로아 제품을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들고 온 로아 비니 모델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린 로아의 비니는 그래픽 비니입니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랑 폴리랑 홈방 느낌을 딱 주고 겉다 딱 보시면 이게 좀 헤어리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모웨어 10%가 들어가 있어서 헤어리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은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모델들에 비해서는 제일 좀 얇은 네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딱 들고 헤어리한 느낌이 사실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전면에 이렇게 로아 라는 브랜드 로고가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컬러는 지금 쓰신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 쓰신 건가요? 네 저는 좀 겨울에는 더 밝게 악세사리 같은 걸 착용하려고 하고 여름에는 좀 다 어둡게 입는 느낌이라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여름에는 좀 쿨해 보이고 싶고 겨울에는 웜해 보이고 싶어서 딱 제가 선호하는 사이즈감에 가장 완벽한 제 머리 사이즈 그대로 있는 위에도 안 뜨고 옆에도 안 뜨고 딱 눈썹에 딱 맞게 떨어지고 살짝 아쉬운 점은 제가 헤어리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좀 비선호를 해서 꺼끌꺼끌한 느낌이 제가 별로 안 좋아 꺼끌꺼끌해요? 전체적으로 머리가 있으니까 다 괜찮은데 이마? 제가 눈썹을 꼭 가려야 되고 이마를 까서 쓰기 때문에 살짝 꺼끌꺼끌하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추우면 괜찮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한데 나중에 추워지면 사실 그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얼마에요? 지금 저희 로아 이 비니 모델은 128,000원 네 출시가 됐고 지금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아에 저희가 비니는 비니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을 바잉을 했는데 지금 소개해 드렸던 그래픽 비니랑 가장 기본적인 로고 비니 이렇게 총 세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옐로우랑 베이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고 저는 재원 매니저님이 평소에 쓰고 다니는 비니랑은 가장 이게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얇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항상 딱 쓰고 다니던 핏이나 실루엣의 비니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도 사실 착용할 수 있잖아요 되게 좀 날씨와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고 한번 써봤는데 되게 핏하게 잘 나왔더라구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이랑 다르게 울 100%로 짜여진 모델들이어서 좀 더 쓰셨을 때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울 100이 주는 자기 머리에 맞게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엄청 편안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로아의 로고가 이렇게 앞에 있고요 재원 매니저님이 세 컬러 중에서 뭐가 제일 사실 이것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 제일 밝은 건 이거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좀 쿨한 밝음이고 겨울에는 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제가 평소에 쓰던 것 같다 핏 자체가 평소에 쓰던 핏이고 요정도로는 얇아야 저는 되게 편하다고 느끼고 사실 겨울에 추위를 엄청 잘 느끼는 타입은 아니라서 겨울에도 요런 얇은 비닐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뭐라도 덮으면 따뜻하니까 그쵸 가격대는 저희 10만원에 출시가 됐고 저희가 로아 다른 샵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도 저희가 좀 메리트 있게 측정을 해서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이 오늘 소개해 드린 것 중에서 로아 제품들이 가장 단가는 높은데 로아 제품들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싸야 예쁘다고 네이징 되는 건가? 네 네이징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하니까 뭐 더 좋은 원단을 썼으니까 더 비싸겠구나 아 10만원짜리니까 내 머리도 잘 맞네 이런 거 네 이게 막 50만원짜리다 이러면 보통은 아 너무 비싼데? 메리트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반대로 50만원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예쁜데 저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원의 원픽은? 지금 이 모델? 요거랑 방금 쓴 요 제품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20만원이 전혀 망설이지지 않는 가격대 같아요 사실 다른 비닐들도 10만원대 요새 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가격적으로도 뭐 더 비싼 느낌도 없고 울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사실 따뜻하게도 입을 수 있고 저희가 로아 비니만 들어온 게 아니죠 네 로아의 신발류랑 어페럴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 오프라인 샵에서 방문해 주셔서 오프라인에 안 걸려있다 하시면 저희 스탭 분들한테 말씀 주시면 바로 꺼내서 시착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컨텐츠는 그래서 로아 신발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비니들은 전부 다 라이커샵 온오프라인에서 다 착용해 보고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손수 써주고 피팅해 주신 저희 재원 매니저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실랭 3스타 셰프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댓글 달아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